어제 우연히 가마 안에서 먹냄새가 짙은 낭자를 만났고 하늘에서 선배님이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어 눈, 눈을 좀 떠보십시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사라진 기억과 그녀를 닮은 낭자와의 만남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가 또 다시 우연히 만난다면 그때는 정녕 선비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낭자의 이름을 좀 알고 싶소만 홍 홍 홍 홍 홍.. 홍 경녕 이름이 홍..홍 op 홍천개입니다